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옮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만질 자를 만져주시고 열어주실 자를 열어주시고 고쳐주실 자를 고쳐주시고 채워주실 자를 채워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손길을 한번 만져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이 현장감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구를 한번 변화시켜주세요 100% 예수 믿는 도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오늘 밤부터 첫 시간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기름붐으로 강타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250만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적 역사가 전 세계의 CNN 뉴스 통하여 아버지여 전 세계로 향하여 번져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태구시가 온전히 예수의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세계적인 빅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첫 시간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대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감사의 물 드린 손길을 주님 살펴보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에 연복교 옆에서 이 헝금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보시다가 한 과부의 손길을 향하여 극진히 칭찬하셨던 주님 동일한 눈길로 예물을 살펴보시고 동일한 음성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우리 좌우에 다 같이 네 사람 이상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앞뒤로 다시 큰 은혜 받읍시다 이쪽 편 사람하고 다시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무슨 사건이 이번에 한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다섯 사람입니다 주여 이대로는 안 돼요 아멘 다시요 주여 이대로 못 살아요 역사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천교도 찬양 주님의 손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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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생명끝해 눈본자 광경타는 불러요 주님의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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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손등함 то 영원토록 주성고주 호주 아멘 주호 호주 흥분해오 아멘 아레루야 놀라오는 아이 생명받았네 아멘 나 찬양해 너의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흥력이 되네 빛든 자치료만 놀라운 아버지 주님처럼 인도해 손라우네 나에게 빛든 자치료만 아멘 흥분해오 아멘 흥분해오 아멘 흥분해오 호주 큰홀라온 큰홀라온 주 아멘 오 오 주 큰해로 아멘 아레로야 놀라오는 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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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합시다 자 오늘 밤은 첫날 밤인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번 여러분 이 자리가 인생일 때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인생일 때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다시요 주여 무슨 일이 한 번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무슨 일이 한 번 일어나야 돼 대구에서 한 번 일어나야 돼 사람으로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한 번 일어나야 돼 오늘 밤 제목은 한 번 따라서 합니다 메시아의 기자회견 메시아의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날 밤 말씀을 상고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서 원자탄처럼 하면 터지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공항에 딱 내리면 기자회견을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영종도 저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싹 미끄러져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비행기 트랩에서 문이 딱 열리면 비행기 내려오는 계단을 계단도 그것도 차요 차 계단이 그냥 사람이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차란 말이에요 갖다가 딱 붙이면 그러면 국가 원수가 오면 비행기 앞에다가 삼군 군악대를 세워 놓고 팜바바바밤 팜바바밤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여러분 그 닭털 이렇게 달린 애들이 있잖아요 닭털 달린 애들이 그 의장단 사열을 하는데 비행기 문이 딱 열리면 영부인하고 둘이 탁 서자마자 손을 딱 든단 말이에요 인사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국가 원수가 딱 내리면 트랩에 딱 문 열리자마자가 탁 손들면 밑에서 군악대들이요 팜바바밤 팜바밤 팜바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게 뭔 뜻인지 몰라 그런데 그게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것이 행사할 때마다 팜바바밤 하는데 그것이 별이 한 개 달린 사람 군대 가면 별 한 개가 준장이에요 준장 별 한 개 달린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해요 팜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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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팜바밤 팜밤 팜밤 별 한 개 두 개 달린 사람은 두 번 합니다 팜바밤 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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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해야 돼요 팜바밤 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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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두 개야 그거 몰라요 이거 방위들은 몰라 이런 거 그렇지 여러분 절대 방해한 데는 시집 가지 마 사람이 적어도 현역 한 데 가야지 이 방위들은요 걸어 다닐 때 보면 어깨 보면 바로 방위들은 어깨가 흔적 걸어요 이렇게 이렇게 현역들은요 내일 죽을지라도 딱 딱 걸어요 그래서 이 현역만 아는 비밀인데 별 세 개 짜리는 별 세 개 짜리는 세 번 합니다 팜바밤 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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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장이에요 군단장 별 세 개 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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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한 번 더 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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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 네 개 짜리 별 네 개 짜리를 네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원수 대통령 할 때도 네 번 하는 거예요 별 네 개 하고 대통령 하고 막상막하요 그다음에 사회 기관장 할 때는 기관장 할 때는 정강훈 목사가 딱 앞에 서면 팜바밤 한 번도 안 해줘 나쁜 새끼들이지 참나 이거 참 정강훈 목사 할 때는 다섯 번 해야지 다섯 번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죠? 그런데요 참 이 하나님의 권위가 대단해요 난 군대 생활할 때 말이에요 군대에서 나 하사로 제대했는데 하사로 하사로 제대했는데 내가 군대 처음 갈 때에 좋은 데 떨어지게 해달라고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갔어요 하나님 좋은 데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갔더니 논산 훈련소 딱 서니까 내가 키가 크니까 너 일로 나오라 그래 그런데 나는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세상에 하사관학교 이게 봐요 현역이 아닌 사람들은 웃을 줄도 모르는 거야 하사관학교가 뭔지도 몰라 훈련만 26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지금 뭐 놀랄질도 모르고 보통 논산 훈련소 가면 훈련을 4주 받아요 4주 한 달 저는 훈련만 6개월을 받았어 미치는 거지 훈련만 6개월 자살하는 애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 토요일만 되면 장례식 하는 소리가 나요 장례식 소리는요 빰빰빰빰 이렇게 하네요 박례식 소리는 진홍곡을 불러 진홍곡 그런데 토요일날은 장례식 한 날이야 하도 자살한 애들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온 훈련학교가 없어졌어 하도 자살자가 많이 생겨서 없어진 거야 내가 그때가 제일 셀 때에 그때가 들어간 거예요 와 나 하나님 아니고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자살하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훈련을 세게 받은 거예요 세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놈의 기도가 거꾸로 응답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사한 학교 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그것도 장기 하사들은요 돈이라도 많이 주지 논산 훈련소서 뽑힌 것들은요 돈도 안 주고 하사로 부려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사한 학교 끝날 때가 됐다 졸업 끝날 때가 됐는데 조교들이 그래요 야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다 6개월을 나와 함께 살았으니 근데 지금부터 너희들 여기 기독교인들이 있냐 손 들어서 기도해라 기도해 좋은 데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으니까 김포공항 경비대 김포공항 경비대는 군인복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권총만 옷 속에 딱 감춰가지고 김포공항에 민간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약이라든지 폭파범 이런 사람을 잡는 건데 글로 떨어지면 3년 동안 군대밥 안 먹고 이 김포공항에 맞은 거 다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조교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늘씬한 처녀 다리는 거기 다 모인다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그때 조교가 하는 말이 그래 이쁜 늘씬한 다리짱 가진 처녀들은 공항에 다 온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너희들 글로 가도록 기도해라 그래 그래서 나는 처녀들 다리 보고 싶어서 기도한 건 아니고 김포공항에 가면 주일 예배를 할렐루야 야 서울에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닐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하산학교 졸업식 놔두고 또 3일 금식했어 그랬더니 발표하는데 정강훈 44번 훈련병 네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 아버지 김포공항 경비도는 고사하고 다시 또 어디로 가냐면 전차 학교로 가래 전차 학교 땡크 학교 가서 또 3개월 또 이게 여러분 놀랄지도 모르지 땡크 훈련이 얼마나 센가 와 땡크 훈련이 얼마나 센가 에이그 아버지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하나님 이게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며 기도가 거꾸로 응답이 되냐 차라리 기도 안 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그때는 몰랐어 기도가 거꾸로 응답된 줄 알았는데 다 제대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인간적으로도 강해이겠더라고 체력적으로도 강해이겠더라고 제가 한 시간 여기에 딱 서면요 설교 완타임을 7시간씩 설교 7시간 몇 시간? 그때 내 군대에서 훈련받은 그것이 강철 같았어요 강철 같았어요 그런데 7시간이 설교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 또 교인들 중에서도 다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속 썩이는 성도가 대구는 없지만 서울은 있을까 없을까 웃기고 있어 아이고 참 여기 더 많아 그런 것들은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 가르쳐서는 안 될 일들이 있더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서는 약발이 안 받을 때는 그때는 군대에서 배운 거 있잖아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 장로님 일로 따라와 자 계급장 띄자 나도 목사 띄고 너도 장로 띄고 탁! 모가지 잡고 딱! 그냥 문 딱 잠그면요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탭탭그레 그게 훨씬 기도보다 효과가 바를 때가 있다 아이고 기도보다 효과가 바랬어요 야 인간대 인간으로 한번 붙어보자 내가요 여러분 들어보시오 설교가 자꾸 첫 시간부터 빗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어차피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니 난 주님 제림할 때까지는 되고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마지막이니까 난 막 그냥 막 그냥 길이 문질러 놓고 난 가면 그만이요 이제 뭐 여러분이 나 뒤꼭지 대고 욕을 해도 소용없고 뭐 꿈짜리면 좀 사나울 뿐이지 뭐 전혀 소용없어요 제가 전라도에 전라도 저 광양 저 여천 쪽에 집회를 갔는데 갔더니 본교의 목사님이 통합적 교회인데 한 300명 모여 근데 본교의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 정강훈 목사님 예 참 강사님들마다 은사가 다 다르다 그래 그래서 은사가 다르죠 정강훈 목사님은 이번에 보니까 너무 말씀이 좋다 그래 아멘 한 놈 다 하네 아이 내 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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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땐 다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강훈 목사님을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론 유다도 회개한다 그래 가론 유다도 누구도 그러니까 목사님은 보니까 말씀 하나로 선거들을 다 변화시키고 다 깨닫게 하고 원리 제시를 다 한다 원리 제시 그런데 몇 년 전에 자기 교회에 부흥회하러 온 강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아니고 어떤 은사를 가졌냐 하면 본교의 목사님이 상담을 했어 부흥강사한테 목사님 도저히 나 이 교회에서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서울에 어디 부목사로 있으면 날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강사한테 부탁을 했더니 강사님이 아니 이것도 교인들이 한 300명 모이는데 뭐하러 서울에 올라 그랬냐 수석 장로님 때문에 난 속 썩어서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다니까 강사님이 하는 말이 가만히 계세요 이번 주 부흥회 중에 내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강사님이 이러더래요 어? 게시가 왔다 거짓말이야 게시 안 하는데 어? 게시가 왔다 그러면서 맨 앞에 앉은 수석 장로님 보고 장로님 잠깐 일어서세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장로님은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서 장로로서 일생을 마치지 말고 주님이 지금 신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비행기를 탄 거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신학여 주님의 짓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교회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신학교 간다고 하거든 교회에서 등록금 대주라고 등록금 그래 이제 본교회 목사님 알았습니다 나 시킨 대로 할 테니까 그래 이제 본교회 목사님한테 왔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강사님이 게시가 왔다는데 나는 어떻게 신학교 갈 마음이 없는데 어휴 장로님 무슨 말씀인데 개시대로 해야지요 그래야 이제 신학교를 갔다고 간 뒤에 이제 부흥강사가 딱 서울서 3개월 후에 3월 달에 입학을 한 뒤에 3개월 후에 부흥강사가 장로님한테 전화했어 장로님 신학교 들어가셨어요 목사님이 게시란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이제 한 달 다녔습니다 기분이 어떠시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낳은 막내 애하고 같은 나이 또래하고 공부를 하려니 힘듭니다 근데 장로님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2차 게시가 왔습니다 무슨 게시가 또 왔나요 장로님은 평소에 장로님으로서 원체 위대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배우는 것은 다 뻥이고 이미 벌써 목사의 수준을 넘었으니까 신학교 졸업할 것 없이 다음 달에 바로 개척교회를 하라고 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교회 목사님한테 또 전화했어 부흥강사가 서울에서 목사님 장로님이 와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거든 교회에서 돈 2천만 원 되죠 2천만 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더니 장로님이 온 거예요 목사님 세 달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한 저 부흥강사님이요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게시가 왔대네요 근데 나는요 신학교 졸업도 하는데 전도사로서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장로님이 개척하면 내가 교회에서 2천만 원을 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사는 교회가 여천이고 그 옆에 바로 고개 하나 넣으면 한 2, 30분 안 돼가지고 여수야 여수 여수 여천이란 말이요 그 여수에다가 지하실 한 게 없어서 개척교회를 한 거야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려주고 다 강대성도 사주고 시작했다 1년을 목회를 해보니 1년을 목회를 해보니 성도들이 1년 동안에 10명을 모였는데 다 어떤 사람이 모였냐 하면 전부 지 같은 놈이 모였어요 교회에서 속 바가지로 썩인 놈들만 하나님이 딱 뽑아다가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요 내가 무슨 벌을 받아서 저런 새끼들이 우리 교회에 왔냐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벌을 받아 저런 개새끼들이 우리 교회를 왔냐고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게시가 임했어 그래도 그놈들은 너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목회 하다하다 1년 만에 교회를 문을 닫고 본교회 목사남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통복하며 울기를 목사님 잘못했으니 내 다시 장으로 들어올 테니 신학적으로 개 지랄이고 다 때려주고 한 번만 받아달라고 싹싹 빌어서 근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의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부흥강사한테 장로님이 목회를 안 하고 본교회로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다시 받아주시오 다시 받아주시오 그래서 지금 그 장로님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여기서 여러분도 말 안 듣는 놈들은요 무조건 신학교 다 보내버려요 신학교 보내서 한번 해봐야 돼 목회를 해봐야 된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목회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도가 느릴 때가 있어 주님 처석기 한번 좀 치어박아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따라서 합니다 걸어가시고 차비로우시고 노하기를 터디하셔서 이게요 내가 볼 땐 너무 답답해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속도 위반할 때가 있어 말 안 들어서 이리로 따라와 이리로 따라와 이리로 따라와 그래서 내가 군대 생활을 어렵게 훈련받은 것이 목회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다 여러분 또 기도 응답이 거꾸로 올 때도 절대로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그 유익이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기도 응답이 바로 안 오고 나중에 와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말이요 밑바닥 하사 했으니까 저쪽에서 말이요 저쪽에서 별 한 개짜리가 온다 차타가 온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논두락 밑에 숨었어 논두락 밑에 숨어가지고 애들하고 갔냐 별 한 개짜리에 놀라가지고 이거 방위들은 몰라요 갔냐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의 건의가 얼마나 큰지 내가 요즘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을 하고 애국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양군인의 해장인 박세직 장로님 군대 장성 출신이잖아 박세직 장로님이 나를 제일 좋아해 그래가지고요 뭔 군대 행사만 있으면 날 오라 그래 작년에도 장춘체육관에서 6.25 기념식을 하는데 6.25 기념상 국무총리가 이제 나왔는데 박세직 장로님이 세상에 바로 총리 앉고 그 다음에 장로님 제양군의 회장 앉고 그 옆에 나보고 앉으라는 그래가지고 장로님 왜 이러니까 하나님의 총리이시고 아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자리를 딱 앉아서 뒤를 보니까 전부 별들의 전쟁이야 별 3개 4개가 막 짝 깔렸는데 도저히 양심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밑으로 내려왔어 그 밑에 내려와서 저 밑바닥에 앉아 있다니까 장로님이 또 세상의 사회하러 나왔다가 정강훈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이야 참나 이 목사의 권세가 말이요 할렐루야요 이 하사 출신이요 나이는 난 아직 몇 살 안 됐는데 박세직 장로님은 나이가 올해 77살이야 그런데요 제양군에 딱 가면요 그 77살 노인이가 정복을 딱 입고 별 다 달고 딱 가면요 저한테 거수격례예요 박세직 장로님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야 참 내 목사 되기를 잘했다 여러분 여기 저 남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남자 성도들은 이런 만들어도 다 알죠 이상훈 국방부 장관 전부 별 4개 출신이요 박희도 알지 육군참모총장 전부 제양군에 가면요 전부 일어나서 나한테 거수격례 민족의 소망 정강훈 목사님 민족의 소망 정강훈 목사님 딱 이러면 돼 민족의 소망 정강훈 목사님이야 민족의 소망 정강훈 목사님이야 와 그분들요 육군참모총장 별 4개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대단해 난 거기 가서 나는 관상학을 전공은 안 했지만요 이 별 1개 2개 3개짜리는 얼굴 생긴 모양이 다르다 진짜 내 느꼈어 아 저래서 타고나는가 보다 이 박세직 장로님 옆에 딱 가보면요 이 그 위풍이 그래서 이야 장군들은 이게 하늘에서 타고나는구나 이 별은 그냥 생기나는구나 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벌써 딱 앉아있는 폼도 그렇고 이등병은요 지금도 이 설교 듣는 이 자세가 내가 딱 보면 알아 이등병 상병 딱 보면 알아요 이야 이 장군들은요 딱 이 위풍이 말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의 권세가 참 너무너무 참 어떨 땐 부담스러운데 하루론 내가 어디를 간지 아세요 어디를 저 여기 차 타고 올라가다 보면 충청도 장호원이라고 있어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의 7군단이에요 4단이 3개 모인 7군단이면 제일 왕이 별 3개예요 군단장인데 거기에 내가 부흥회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군인교회에 그랬더니 첫날 밤에 별 3개짜리가 앞에 딱 앉는 거야 군단장이 처음에는 내가 떨리더라니까 왜냐하면 내가 군대에서 하사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주여 아버지 여기는 영예법이 통하는 데입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성령 받으라 빵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빵빵 첫날 밤에 그냥 성령으로 탁 오늘 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오늘 밤도 내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멘이요 이제 여기 대구는 집회를 내가 여섯 주간 했으니까 서론 필요 없어 첫날 밤부터 본게임 하려고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어노잉팅이 임할지어다 첫날 밤부터 거기서 탁 그냥 성령 집회 했더니 세상에 별 3개짜리가 방언이 터졌어 별 3개짜리도 방언 터지니까 별 볼 없어 풍뎅이처럼 도는데 여러분 시골 살다가 시골 살 때에 풍뎅이 잡아서 머리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 아이고 아이고 해봤는가 봐 풍뎅이 있잖아 풍풍 풍뎅이 잡아가지고 머리를 살짝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장군 별이 모자가 다 벗겨져서 이야 신나대 내려가서 안수를 딱 했더니 지 머리에 내 손이 오래 있으라고 손을 자꾸 안 놔줘 그래가지고 겨우 손을 빼가지고 저 뒤로 안수하러 갔더니 별 3개의 장군님이 안수 한 번 더 받으려고 또 제일 뒤에 와서 앉아있어 이렇게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면 좋은 거야 그 다음 날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그 장군님이 왔는데 자기는 어릴 때 주1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이러한 신령한 세계가 있는 줄 몰랐대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별 3개까지 땄지만 이런 신령한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줄 몰랐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번에도 한 번 받을 지어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방언이 없어질까봐 집에도 못 가고 밤새도록 방석 들고 야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밤새도록 한 잔도 못 잤대 하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오늘 밤에 신령한 기름 붐이 이마라 다른 사람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 방언을 받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보고 물어 내가 설교 시간에 첫날 그랬거든 아이 나 군대 생활할 때 말이야 소대장 육군사관학교 나온 그 소대장 교회만 갔다 오면 날 둘겨 펴고 말이야 내가 그 나쁜 새끼만 나가자 나 고생했다니까 점심 먹다갖고 별 3개가 그런 거요 목사님을 두들겨 펼 놈이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맞은 사람은 이름 안 잊어먹거든 육군사관학교 이 속에 원수의 이름은 내가 잊어먹지 않는 거야 옆에 있는 무궁화 두 개가 옆에 찾았습니다 어딨냐 충청도 옥촌에서 대대장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전화해서 날 바꿔라 전화 딱 하니까 별 3개가 말이요 별 3개가 중령한테 전화한 데 그쪽에서 자네 왜 저 목사님을 때렸는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때렸습니다 자네 소대장 시댈 때 소위 시댈 때 자네한테 맞은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돼서 돌아왔어 잔소리 말고 빨리 찝차 타고 와 두 시간 있다가 왔어요 왔는데 별 3개 앞에 세워 놓으니까 이거는요 고양이 앞에 지어 발바바바뜰고 탁 서 있는 거예요 나보고 이래 목사님 얘가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다 자네 때렸지 그러니까 안 때렸습니다 안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턱을 작장 대면서 너 날 때렸잖아 나는 10편 23편을 체험했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 이야 우리 하나님 끝내줘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 내가 그래서 턱을 잡아당겨도 꼼짝도 못해 그냥 안 때렸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다 먹고 저리 가봐 그러니까 저리 가 있어 그러니까 저쪽에 구석에 가서 앉아 있어 이제 밥 다 먹고 나서 이제 장군 별 3개가 목사님 혹시 군대에서 전차 타 본 적 있습니까? 전차? 저는요 출신이 전차부대 출신입니다 난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은 타 본 적 있나요? 집사람이 언제 전차를 타봐 못 타봐서 그러니까 딱 전화하더니 야 최신형 전차 빨리 연병장으로 가져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하고 탁 태워가지고 연병장을 전차로 도는데요 목사님 헬리콥터 타 본 적 있습니까? 군단장은 자가용 헬리콥터가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 집사람 날 따라다니다가 팔자 고쳤지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전차를 다 타보냐고 사나이한 목숨 그래서 이제 그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예요 이야 그분이요 3년 동안요 경기도 이천의 쌀을 내가 밥 먹는 쌀을 그분이 되었어요 우리 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은 일반 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은 이번에 은혜 세게 받아서 나 쌀 좀 사줘봐 은혜 세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사고가 터졌어 보자면 붕해한다고 군대 이제 목사님이 군대 목사님은 이제 소령이요 말동 한게요 이제 목사님이 붕해한다고 광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시리적 강사님이 오시는데 직사 대접하실 분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장군이고 밑에 계급 높은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하사관들 있지 뭐 뭐여 주 주 뭐 뭐 뭐 중사 상사 이런 사모님들이 전부 다 할 수 없이 식사하는 거 뭘 짰어 그런데 은사가 역사하고 성령이 부우니까 계급장 높은 순서들이 그 군단장이 뭐냐면 야 점심 다음 내일 점심은 내가 대접한다 그러니까 군목 목사님이 집사님 저기 군단장님이 식사 대접한다니 식사 당분 빠져 그리고 전부 식사 당분이 전부 다 바뀐 거예요 계급 순서대로 다 바뀐 거예요 붕해가 은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세상에 식사 당분 밀려난 사람들이 시험이 된 거예요 더럽다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냐 남편 잘못 만난 것도 서러운데 군대 교회 가면요 자기 남편 계급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더럽다 예수고 지랄이고 때리치우자 그래가지고 군목 목사님이 나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다음 주 한 주일만 더 밥 먹으러 좀 다녀달라고 그래가지고 붕해 끝나고 일주일 동안 밥 먹으러 매일같이 점심 먹고 집에 오고 점심 먹고 집에 오고 밥 먹으러 한 주일 다졌어 밥 먹으러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난 그 군대 집회 거기 가가지고 참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한 걸 깨달았어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이 말지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십시오 할렐루야요 그래서 내가 날 때린 우리 소대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대장님 사실은 인정하고 지나갑시다 때리기는 뛰랬잖아요 그랬더니 아이 그렇지만요 어떻게 장군님 앞에서 때렸다고 어떻게 그럽니까? 그럼 목사님도 그렇지 거기서 꼭 때렸다고 꼭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그거 옛날 얘기인데 목사님 나도 요 교회 이제 집사됐습니다 집사 그렇게 나 교회 갔다 온다고 때리던 놈이 마느라를 지독한 예수쟁이를 만나가지고 마느라를 이와여대 출신인데 얼마나 지독한 예수꾼을 만나가지고 교회 집사가 됐어 할렐루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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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서 내가 양복도 맞춰주고 왜? 날 때린 기념으로 경동시장 가서 한약도 내가 다 사주고 우리 소대장님은 그래가지고 했는데 1년 후에 하루는 나한테 찾아오더니 울어 그래서 왜 울어요 그랬더니 나는 국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계열로 하나에 들어간 거야 육군 상을 나게 될 때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통령 상을 탄 거야 공부 잘한 사람들이 전부 전두환이가 포섭한 거야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군대에서 제대를 하게 돼 옷 벗고 나가라고 돼 그래서 국가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석했고 대구에 경보고등학교가 나왔는 거 그런데 수석했어 그리고 대통령 상 탔고 육군 상관학교였어 그런데 하나에 자기가 가입했다고 그래서 막 울어 울지 마세요 제대하시던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됐어 날 때린 그놈이 그랬더니 하루는 저녁에 마쳤는데 내 방에 오더니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45인데 참 이거 할 수도 없고 세상에 뭐 배운 분은 군대밖에 없는데 사업할 수도 없고 나도 신학교 가서 목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기도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오살리 순봉 금식기도원에 한번 보냈더니 갔다 오더니 나도 신학교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보내가지고 모든 등록금을 내가 됐어 그래가지고 목사 됐어 지금 나이지리아에 성교사로 가있어 할렐루야죠 아 정말 아이고 하나님이 군대에서 그렇게 나를 때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주의종 하나를 만들더라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이게요 이게 보통이래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 군대 생활할 때 말이야 그렇게 별들 보면 무서웠는데 세상에 다 재앙군에 갔든지 하면은요 별 4개짜리들이 그 사람들은요 이게 그 의장단 사회를 할 때에 대통령과 맞먹는 이 나팔을 봅니다 빰빠밤 빰빠밤 네 번 해요 네 번 별 4개 대단합니다 네 번 하고 난 뒤에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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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들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원수하고 같은 급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국가원수하고 목사님한테는 몇 번 불러야 되겠어 아따 다섯 번 불른다고 말한 사람은 이번에 은혜를 따블로 받아라 그렇지 목사님은 하나님이 대리자니까 다섯 번 불러야죠 아니요 다섯 번 말고 일곱 번 불러요 일곱 번 완전 순자로 빰빠밤 한 번 해봐 시작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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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에요 다시 빰빠밤 지겹다 네 번이에요 다시 시작 빰빠밤 다섯 번 시작 빰빠밤 여섯 번 시작 마지막 시작 빰빠밤 하고 끝난 뒤에는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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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박수치는 게 아니야 빰빠밤 한 대야 대통령께 빰빠밤 이동 이동 경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북과 원수가 쫙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오면 그 노래를 탁 받고 경례를 탁 받고 난 뒤에 탁 군인들 앞으로 딱 들어가봐 빰빠밤 고개가 따라와야 돼 따라오다가 내 앞에 딱 지나갈 때는 마지막은 고개를 끌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오면 안 돼 하고다가 탁 탁 끌어줘야 되는 거야 딱 끌어줘야 되는 거야 굳는 걸 잘해야 되는 거야 굳는 거를 사열할 때도 마찬가지 사열할 때도 사열할 때도 그냥 애들이 팔 이렇게 흔든 줄 아냐 주먹을 가지고 딱 올라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탁 트는 거야 딱 이거는요 현역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딱 갈 때 그냥 이렇게 팔 오는 게 아니라 딱 가서 마지막에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팔을 딱 뒤집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쭉 끝나고 난 뒤에 공항의 기자회견실에 딱 들어오면 기자들이 막 수백 명이 막 카메라를 찍고 난리하면서 막 동아일보 그냥 조선일보 그냥 MBC KBS 달를 붙으면서 조선일보 정가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일본 수상님 고이즈미 고양이 새끼님께서 한국을 오셨는데 이번에 오신 그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한국을 방문한 기자회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그 조그만 그 얼음 조각 그 조그만 돌 조각 독도 때문에 늘 문제가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이 한국을 방문한 그 뜻을 기자회견 때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자회견이라고 기자회견 무슨 회견이에요? 저도 작년에 참 조영기 목사님 지시로 그 기독당 하느라고 수 없는 기자회견을 해봤어요 해봐가지고 이제 내가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주 몸에 익어버렸어요 기자회견을 몸에 이겼는데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딱 하는데 이 오늘 읽은 여러분 성경의 이 본문 말씀이 이것이 주 예수 그리시도가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시도 예수님 아시는 분은 아멘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분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 같은 분이야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 예수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 땅에 사람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 온 뒤에는 예수라고 불러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야 예수 그리시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워놓고 이 세상의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은 공생인을 위해서 숨어서 준비하시고 30세가 되던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당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비둘기 같이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메 두 손 들고 아메 오늘 밤에 예수님 위에 임했던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세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물붙듯이 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대구에 250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강타하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다시요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성경책을 하나 주세요 하고 성경책을 딱 펴고 이사야의 글을 딱 펴더니 아멘 이게 바로 뭐하냐면 메시아 발대식이야 지금부터 나는 메시아로서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기자회견이에요 기자회견 무슨 회견이요? 그럼 주님의 메시아의 기자회견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봐요 누가 보금이요? 누가 보금 4장이요? 18절이요 이게 주님이 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왔는가 거기에 대하여 이제 온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이요 18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또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메시아의 기자회견이에요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며 창세기 1장에 내가 먼저 한 달 전에 이곳에 와서 동일한 말씀이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첫날 밤에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뭐하라 예수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라고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 여기 오셨네 아이 나 이제 발견했어 나는 권사님 없는 세상은 재미없어 못 살아 아이고 권사님 천여로 돌아갔으면 나하고 다시 한번 결혼할 텐데 아이고 권사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은 본격적으로 하려고 앞에 앉았네 그 앞에 앉아서 세게 받아잉 아이 참 나 잊어먹었네 권사님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 그러고 68 아직도 소망이 있어 이번에 세게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태우도록 일을 하고 그런 일이 하면 일어나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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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그때 내가 설명하기를 여러분 예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난 성도들이 보면 가장 흔하게 부르는 예수 하루에도 몇 번 부르는 예수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오 예수를 정확히 알려면 요한복음 1장식으로 알아야 돼 1장식으로 몇 장식으로? 태초에 예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로고스라고 있었다 아멘 예수를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복음 1장식으로 알아야 되는 믿습니까? 그 로고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로고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불러도 좋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봐요 시 시 시 읽어봐요 시작 시 시 시 시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로고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예수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다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몇 개도? 몇 개도? 몇 개?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니까 그가 곧 누구요? 예수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니까 예수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예수 따로 있고 창세기 1장에 빛이 뭐하라 이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빛이 뭐하라 그분이 예수야 그분과 그분은 같은 분이에요 아멘이요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가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라고 부르는 거야 믿습니까?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야 예 믿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성경 읽다가 스스로 시험 들어서 나자빠진 사람이 있어 뭐냐 이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고 시험 받아 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뭐가 돼서 그래서 물 말 한마디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돼서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내쳐버려 예시 성경이 개 지랄같이 예수를 신격화 시키려고 말이요 제자들이 말이요 예수를 슈퍼스타 만들라고 말이요 물이 변하여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이야 그러다가 또 조금 이따 다시 주석하죠 조금 더 읽어보자 읽다가 보니까 11장에 가서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거든 나흘? 며칠? 썩어서 시체에서 뭐가 났다 냄새가 나는 무덤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말 한마디에 벌떡 튀어나왔거든 그때 성경을 두 번 내평기 예이 개 지랄 성경이 무슨 말이야 말 한마디로 죽은지 말이야 한 시간에 깨어나면 몰라도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 이 성경 쓴 거짓말을 쓰라 왜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냐 하면 그것은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1장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요한복음 1장 모르는 사람은 2장부터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안 뒤에 2장부터 읽어야 돼 요한복음 1장이 뭐냐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바되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창조주요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봐라 나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한번 보여줄까 물한 포도주로 그러니까 바로 돼버리잖아 이게 뭐냐 창세기 1장을 주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럼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벌떡 나오는 거 이건 뭐냐 창세기 2장 7절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벌떡 일어났더라 봐라 나 그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든 주인이 바로 나여 한번 볼까 나사로 한번 볼래 봐라 사람이 죽어서 벌써 흙으로 다 돌아서 시체 썩어서 냄새 봐라 흙을 향하여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 이것은 예수가 창세기 2장 7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변신하여 육체의 옷을 입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감쪽같이 몰랐어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예수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요 당신은 주장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또 하늘에 있지 그냥 이 세상에 왜 내려왔어 물었더니 예수가 한 말이 주님의 이 기자회견 이게 뭐냐면 주님의 메시아 발대식이여 첫 제1성이란 말이에요 제1성 아멘이요 국가 원수가 나라를 방문하면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물으면 이번에 한국을 왜 왔습니까 난 이런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당신은 왜 이 세상을 왔느냐 하늘나라를 버려두고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느냐 물었더니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온 것은 온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첫째로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다사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자 육신의 가난이요 심령의 가난이요 심령의 가난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자는 것은 뭐냐 심령이 겸손한 자 심령이 교만하지 않는 자 심령이 교만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심령이 교만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왔다 복음을 주려고 왔다 복음을 주려고 이해되시마 아멘이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잘 봐요 두 번째로 보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뭐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다사 자유를 물어볼게요 육신의 포로요 영의 포로요 허허 여기 중요한 사건이 나왔어요 이번 집회의 제목이 뭐냐 하면 사역자 훈련이요 사역자 훈련 이번에 여러분 은혜 받아서 앞으로 12월 달까지 세례교인 50명 이상 만드는 능력이 말지어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우선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요 나에게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잘 봐요 잘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와 보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보인 거야 모든 인간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는 거니까 주님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다 포로된 것으로 보인 거야 어디에 포로 됐냐 마귀에게 누구에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옮겨간 겁니다 예수가 사람을 보는 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모든 인간이 다 악령한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야 악령에게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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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간이 다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마귀한테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이 주님이 사람을 보는 이 눈이 바로 어디로 옮겨갔냐 바울에게로 옮겨갔어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 다시 한 번 보시면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이게 바울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가 되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주여 예수의 눈을 바울의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눈과 바울의 눈이 내게 이사를 와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야 읽어봐요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시시작 또 또 2절에 여기 무서운 말이 써있어요 2절에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사역자의 반열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첫날밤에 오신 여러분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타하여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영이 말지어다 사역자의 반여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 되려면 2절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보시면 다시 한 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곧 지금 누구의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 속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인간 속에는 악령이 악령이 사단이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 그 사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가 이걸 정확히 본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전도해야 될 세상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봐요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왜 하냐 물었더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이 포로된 것은 육신의 포로요 영의 포로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을 어떻게 봤냐 악령에게 다 묶인 걸로 본 거예요 아멘이요 이렇게 악령에게 묶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글을 설득해도 악령이 글을 묶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힘이 없어요 아멘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누가 복음 제 2장식을 잘 봐야 돼 첫날밤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선 여기에 참여하신 첫날밤의 성도들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부터 일단은 포로된 자의 자유가 열릴지어다 내가 악령한테 묶여 있는데 누구를 도와줘 아니 너 속에 지금 악령이 너를 틀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도와줘 너 하나님이 일꾼 못 되는 거야 너부터 악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일어날 지어다 이것이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시 봐요 18절 다시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세 번째로 보면 여기 보면 눈먼 자 무슨 먼저? 이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누가 복음 4장 18절도 모르면서 무슨 전도를 한다 전도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전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을 사역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내가 사역을 하고 전도해야 될 그 상대방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보냐 모든 인간이 다 포로된 것으로 보인 거야 포로된 것으로 육신의 포로요 영의 포로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봐요 잘 봐요 봐요 눈먼 자를 뭐하게 하고 보게 한다 다섯 보게 한다 육신의 눈이요 영의 눈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서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으로 전부 다 눈을 감고 다니는 거예요 영의 소경인 사람은 신령한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목사님은 자본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요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요 아멘 뭘 아멘이야 아멘 어디 목사가 그래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냐 아니야 따라서 목사님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려고 목회하신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아무 눈에는 안 보이고 육신의 눈이 이렇게 감고 있는 사람은 이래요 우리가 헝금하는 거 목사님 혼자 다 처먹어 언제 다 처먹었어? 언제 다 처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은 신령한 세계와 신령한 세계와 관계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해 되시마 아멘이? 오늘 밤 여러분의 눈부터 열릴 지어다 다시 하나입니다 주여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활짝 열릴 지어다 눈이 열려야 돼 그 다음 말 봐요 그 다음 말 보시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 뭐 한 자? 네 번째로 눌린 자라고 했어요 눌린 자 무슨 자? 육신의 눌림이요 영의 눌림이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다 예수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첫날 밤에 잘 오셨다 은혜를 받으려면 첫날 밤부터 덤벼야 돼 아멘이요? 옆사람 손잡고 한번 해봐요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해봐 앞만 봐도 먼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시작 그렇지 대구가 뒤집어질 일이 한번 일어나 이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보니까 예수의 눈에는 다 사람들이 한번 다시 하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육신의 눌림이요 영의 눌림이요 사탄이가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사람을 탁 누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멘이요 이러한 상태에 처한 인간들을 주님이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이요 오늘 밤도 여러분 아직도 완전히 완전히 포로된 자에서 완전 자유가 오지 않는 사람은 오늘 밤에 올지어다 아멘이요 오늘 밤에 눈이 눈이 눈 먼 자가 완전히 열리지 않고 살짝 눈이 이렇게 떠진 사람은 아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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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눈 먼 소경을 고칠 때 두 번 고쳤어 한 번 주님이 일로 와라 자자자자 폐폐 폐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자 신로함 가서 씻어라 신로함 씻어 씻어 아멘 한방에 고친 적도 있지만 주님이 눈 먼저 한 번 탁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을 보고 나무 같은 것이 보느냐 이건 완전히 못돼진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요 절반 떠진 사람 많아 절반 그 절반 떠진 사람은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 보고 이래요 나무토막 같은 것이 보이네요 정강훈 목사가 나무토막이요 그 교회에서 눈이 절반 열린 인간들은요 지금 정강훈 목사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미쳤어 미쳤어 무슨 뭐 설교를 저렇게 발강을 떨어 아이고 이게 뭐하자면 눈이 영의 눈이 완전히 안 열리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여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살살 설게 하면 잠자기도 편한데 하하하하 이게 뭐냐면 영의 눈이 안 열려가지고 영의 눈이 다 안 열린 사람은 절반 열린 놈은요 이게 교회에서 사고친다고 오늘은 활짝 열려야 돼 활짝 열려야 돼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 우선 정강훈 목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제일 쉽게 보이는 게 나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은 이야 저 목사님이 저 등치를 가지고 저렇게 우리한테 은혜 받게 해주려고 저렇게 여섯 주 동안 대구에 와가지고 홍동명 목사님 말씀대로 기름값도 한 푼도 안 주고 참 땀 흘려 설교하는 걸 보니 내용이 뭔지 몰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은혜는 받아줘야겠다 그 정도는 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은혜는 뭔지 몰라도 그렇지 박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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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쳐요 박수쳐 할렐루야 오늘 영의 눈이 열릴 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사단에게 악령에 눌려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전도 전도를 뭐해 지가 눌렸는데 누구를 전도해 눌려있는 사람은 찬송도 못 불러 목사님 나는 교회 가면 찬송 잘 부른데 이거 봐요 찬송을 예배 순서에 따라 부른다고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하늘에 상달되는 게 있고 1m도 못 올라가고 펑펑 떨어지는 게 있어 노래를 부른다고 찬송이 다 되는지 알아? 아니요 영의에 눌려있는 사람은 기도도 못해 기도를요 중헌붕헌한다고 기도가 되는지 알아? 눌려있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자유함을 얻어라 기도의 능력을 얻어라 따라해봐요 주여 눌려있는 사람은 기도 못해 특별히 통성기도 못해 통성기도는 세 마디 하면 할 게 없어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공동안녕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뜨고 집에 가려고 다 썼더니 양쪽 옆에 불받은 놈들이 막 흔들며 기도하니 나갈 수도 없고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옆에 사람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소 그게 기도 제목이요 눌린 자는 기도 못하는 거요 오늘 저녁에 자유함을 얻어야 돼 믿습니까? 자유함 없기 원하심 아멘이요 다시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다시 다시 시시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이 주의 은혜의 해 다시 은혜의 해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냐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은혜의 해 다섯 해 은혜의 해를 너희에게 주로 왔다 이 은혜의 해는 해는 이게 달 옆에 있는 해가 아니고 은혜의 해는 한 해 두 해 은혜의 해라는 것은 1년 2년 아멘이요 그러니까 은혜의 해라는 이 말은 이것은 저기 달 옆에 있는 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은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예수에게 물었어 예수 당신 이 땅에 왜 왔어 나 왜 왔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로 왔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로 왔다 그리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내가 포로 주로 왔다 사단에게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 주로 왔다 영의 눈이요 육신의 눈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내가 자유하게 해 주로 왔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자에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고쳐주기 위하여 나는 은혜의 해를 주로 왔다는 말은 은혜의 태양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에요 희년 네 무슨 년이요? 희년 무슨 년? 희년 미친년이에요 희년이에요 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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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년이란 말이 뭔 말을 잘 잘해야 돼요 희년 희년 무슨 년? 욕이 아니고 개년 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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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년이란 말은 간단히 말하면 희년이란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내가 다섯 시간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걸 희년만 가지고 다섯 시간을 설명하려면 다 여러분 졸음의 은사가 임하고 어? 지배를 빨리 가야 되니까 이번엔 평신도 집회가 길게 하네 목산들 집회는 열두시 넘었어요 근데 평신도 집회는 쌈빡하게 한다면 쌈빡하게 쌈빡하게 이 말이 제일 큰 은혜로다 쌈빡하게 쌈빡하게 뭐하게? 쌈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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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해란 말은 은혜의 해는 태양이 아니고 은혜의 해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하는 것처럼 구약에 50년마다 찾아오는 것을 희년이라 그래 믿습니까? 희년이 되면 희년에 대해서 설명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50년동안 살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우리집이 어려워서 애 등록금 학교 대학권을 하고 땅 팔아먹고 빚지고 남에게 돈 빌린 모든 것이 희년이 되는 그 해에 가면은 전부 주인이 빚받을 거 있는 사람은 전부 없어지는 거에요 이걸 희년이라고 하는 거에요 아멘이요 그동안에 내가 남의 땅 산 거 전부 다 돌려줘야 돼요 아멘이요 오늘 밤 이 시간 첫 시간 원타임 바로 이 시간이 예수 그립도의 희년이 이루어질 지어다 할렐루야 제 값으로 무슨 값으로 제 증거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이 원상 회복시켜 예수가 예수가 다섯 예수가 그러니까 50년을 살면서 내가 실수해가지고 애들 등록금 애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 고스톱 쳐가지고 자기 땅 다 날리고 노름에서 다 날리고 했는데 거지가 됐다 이거야 거지된 사람은 50년을 기다려야 돼 희년이 되면 구약시대 희년의 제도가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희년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 설명하려고 희년이 나타난 거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한테 제 증거 제 때문에 잃어버린 건강 원상 회복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야 돼 희년의 역사 희년의 역사 아멘 물질적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빚진 거도 이번 집회 통하여 다 회복될 지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집회 참여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도의 희년의 축복이 임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믿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마음속에 생겼던 하늘의 기쁨 그거 죄 지다가 잊어먹었지 예? 잊어먹었지 희년이면 회복 돼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찾아왔던 첫 열심 그거 희년이 오면 다시 회복이 돼 이번 집회는 희년이 될 지어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희년의 은혜가 임할 지어다 네 그분이 바로 예수요 예수 예수가 오면 다섯 아들 예수가 오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희년이 온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바로 희년의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옆 사람 다 축복 한번 해봐요 당신에게 희년이 찾아옵니다 시작 앞뒤로 다시 이 자리가 바로 희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희년이 오면 회복이 되는 거야 희년이 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 나의 희년이시여 예수 당신은 나의 희년이시여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희린가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는데 희년의 은혜가 임하면 포로된 자에는 자유가 와 눈 먼 자는 눈이 팔짝 열려고요 그리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어 모든 것이 회복이 돼 질병은 고침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간단 말이여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예수가 희년으로 오기를 원해요 희년 오면 눈이 열려 희년 오면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믿습니까? 희년이 오면 눌린 것이 다 물러가 버려 넘쳐나 자유가 넘쳐나 믿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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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임하면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교회에서 그동안 이론적으로 들었던 목사님들의 설교 이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게 받으실래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내게 임하기 위한 기초 공사가 뭐냐 예수 누군지 알고 예수를 올바로 불러야 돼 다섯 주여 여러분이 주여 부를 때 이 주여 속에 아까 내가 말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훽 지나가야 돼 다섯 주여 예수는 누구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는 누구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 다섯 주여 할렐루야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첫날 밤부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첫날 밤부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 주여가 주님 예수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습니다 아멘 나는 고압 끝없는 주의 사랑에 나는 만족도 난 안전해 하니 나 나는 만족도 난 안전해하니 아버지 주의 장소 너 홀라운 능력이 다 새누리 아멘 다 소천의 요기 이철가래요 예 예 예 아멘 todo 서로 다른 부디게 상처 아멘 할렐루 울리들 아멘 아멘 아버지 그의 천사랑 너 홀라 웃는 명이 나받아서 영원하니 빛을 발해요 예수 예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없는 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오직 우리만 지혜설이 주의 천사 너 홀라 웃는 명이 이제 나받아서 아버지가 한소천의 높이 빛을 발해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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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혼나 없는 용이 될까봐 아버지여 예수 예수 주여 바래요 예수 예수 우리 모습은 또 서로 석단 구직의 생활을 하네 영광 돌리거라 아버지여 주의 참 너 혼나 없는 용이 나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저 자네여 빛을 받아요 예수 예수 사랑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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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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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빛사이다 오늘 밤의 자리에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버지 너 혼나 없는 용이 될까봐 가세요 아버지 빛을 받아요 빛을 받아요 예수 예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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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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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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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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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나 멤버들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여 아버지 빛을 바래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지만 지금도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포로된 자가 있다면 오늘 저녁으로 끝이 나야 돼 이 포로된 자는 끊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포로된 자에게서 아직도 못 풀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 없다 그게 무슨 사역자여 구역장이고 나발이고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전도하라 전도가 어디가 돼 지가 포로된다 지가 누가 오늘 밤은 우선은 나부터 포로에서 풀어져야 돼 내가 풀어줘야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풀어줘야 아멘이요 내가 풀어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서 아직도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고 절반쯤 열려가지고 절반 열려서 이거 이 상태로는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이요 영의 눈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가 이거 해주러 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밤에 아직도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눌려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은 원의로 돼 뭐가 이렇게 그렇지 눌려있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은 원의로 돼 오늘도 여기 눌려있어서 이 자리에 올 사람이 못 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마음에서는 그래서 야 나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우 그때 갔더니 기똥 차던데 막 찬송도 풍작풍작 나오고 말이야 아우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여기에 못 온 거야 왜? 무엇인가에 눌려있는 거야 이 눌려있는 사람은 마음은 원의로 돼 아 나 이러면 안 돼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실제 기도를 못해 이게 전부 눌려있어 그래 아멘이요 다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가 30년 지났어 몇 년? 속은 있어서 다 웃어 이게 전부 눌려있어서 그래 눌려있어 오늘은 이것이 끊어져야 돼 내일로 미룰 필요도 없어 11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못해 왜 못하냐 눌려있는 사람은 마음은 원의로 돼 뭐요? 눌려있어서 자기 손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발인데도 자기 발을 마음대로 못 옮기는 거예요 눌려있어 그래 오늘 밤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자신부터 완전히 포로에서 풀려야 돼 네가 안 풀렸는데 뭔 일이 되겠냐고 완전히 눈이 열려야 돼 주여 열어주세요 주여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니부터 눌린 자에서부터 풀어줘야 돼 아멘이요 이렇게 하려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와야 돼 은혜의 해 다리여 해요 다리여 해요 무슨 해요 희년 희년이야 따라서 희년 영어로 이어 란 말이에요 이어 Y-E-A-R E-R E-R All right Do you know E-R 한 해란 말이에요 한 해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희년이 되어주시기 원해요 예수 나의 희년 되었네 예수가 내게 오면 너는 오늘부터 희년이로다 희년이 뭐냐 50년마다 찾아오는 게 이번에 서문교에서 이루어져 부약시대는 육신적인 실제 50년이 지나야 돼 신약시대 예수님이 딱 갈리에 오더니 아니다 이거는 육신의 해가 50년마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희년이 오다 그날부터 너에게 희년이 오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 능력에 있어 그래서 청교도 집회한 데 와가지고 희년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 술 정도 희년이 오면요 병 나와버려요 희년인데 마귀가 사람의 질병으로 탁 누르고 있다가 희년 예수 딱 오면 희년이로다 하면 그냥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특별히 안수할 필요도 없어 그냥 희년이 오는 즉시 병이 나와버려요 육신의 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눌리는 것도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붕에라는 것이 신기한 거야 붕에 한번 잘해봐요 그냥 물질적으로 터져버려 사업이 그냥 열려버려 희년이 오는데 희년 무슨 년이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희년이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젊은 애들이 불러서 난 잘 몰랐는데 한번 해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고자 앞에 나의 살 향기로운 제사로 죽게 되려 지기 원하네 고자 앞에 나의 살 향기로운 제사로 꽃자 앞에 나의 삶의 미려운 제사로 쉽게 흐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들이대해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도는 열린 정말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니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천사 에이 못해봤겠다 에이 못해봤겠다 에이 새끼들만 잘 불러 이거 에이 못해봤겠다 이 사람은 뭐 갑자기 또 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가사는 좋은데 예수가 나의 첫사랑이란 말이야 첫사랑 얘기 자꾸 할 때 들어봐 여러분 첫사랑 있지? 웃는 척하고 있어 아빠하고 우리 처음 뽀뽀한 날이 첫사랑이야 첫사랑 있지? 참 이 대구는 엉컷마귀가 붙어가지고 아빠하고 둘이 제주도 신라 호텔에 가서 저녁에 첫날밤 그게 첫사랑이야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 있다고 첫사랑 무슨 사랑? 목사님한테는 첫사랑 있을까 없을까 첫사랑이 사모님일까 다른 여잘까 사모님 아니야 다 나도 감춰놓은 첫사랑이 있어 첫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육신으로 일어난 첫사랑은 그게 첫사랑이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예수하고 뭔가 불이 당겨지는 사랑 이것이 첫사랑이야 그러니까 예수와의 첫사랑이 오면 어! 우리 집사랑으로 했던 그 첫사랑 그건 거지구마 아이고 그건 사랑도 아니구마 이게 무서운 첫사랑이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혹시 여기 첫사랑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첫사랑 실패한 사람을 찾습니다 첫사랑 실패한 사람은 지금 현재 남편하고 살아도 자꾸 대학 다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첫사랑 그 사람한테 받은 반지를 첫 장롱 속에 감춰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첫사랑의 병은 사실이요 첫사랑 병 못 고쳐요 첫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목사님은 첫사랑이 사모님하고 안 이어졌어 나는 첫사랑 따로 있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옆에 앉은 그 여학생이 나한테 쪽지로 예배 마치고 빵집에서 만나자 그랬어 치마는 짧게 입고 덕성여고를 다니며 단발머리에 그래서 갔어 갔더니 강훈아 너 날 안 좋아하냐 그래서 나 좋아해 그랬어 그런데 이 첫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이게 첫사랑은 이 마음속에 뭔가이긴 한데 그런데 이 첫사랑의 상처를 고치는 길은 진짜 첫사랑이 와야 돼 이게 예수 첫사랑이야 예수 첫사랑 안 온 사람은 인간으로 인해서 일어난 첫사랑으로 멍든 것이 절대 안 고쳐져 버려요 어떤 집사님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면 크기가 생각나서 집사가 돼가지고 상담할 거를 해라 나이가 몇 살인데 54살 처먹어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무슨 심각한 거야 첫사랑 하다가 또 이루지 못하고 또 남자가 죽었대 죽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무덤을 찾아가요 그 남자 무덤을 이 병 못 고쳐 근데 딱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진짜 첫사랑이 와야 돼 지금 이 가운데서 사람과 나눈 첫사랑은 사랑이 아니여 진짜 첫사랑은 예수 첫사랑 예수 첫사랑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 받아야 돼 첫사랑도 없이 예수를 믿어 첫사랑 예수하고 오늘 밤 이 자리가 예수하고 신라호텔이 돼야 돼 신라호텔이 신환여행 가는 제주도 있는 신환여행 그게 바로 신라호텔이야 이번 부흥회 여기가 예수 첫사랑이 돼 아멘 노래 한 번 불러보면 오겠다 다시 다시 예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을 위로 고쳐서 죽게 보여지기 고단 고자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을 위로 고쳐서 좋은 나의 온전한 열성과 나의 사냥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첫사랑 지존사 듣는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자 나의 삶을 향해 보고 주사로 죽게 부러지기 원하네 보자세요 보자파만 남의 삶 단계로 부자세 죽게 부러지기 원하네 오직 저의 바다 보면 나의 삶을 향해 나의 삶을 향해 보고 주사로 나의 온전한 성과 나의 찬양에 심해 주게 된다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버지 나의 온전한 성과 나는 예수 나의 온전한 성과 나의 온전한 성과 저의 온전한 성과 나의 온전한 성과 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요나 사랑 안 따져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무거운 무거운 짐진다 난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불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아 사랑 안 따져 얘들아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형제자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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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같이 고백할 거여 예수와 함께 고백하여 예수와 함께 고백하여 예수와 함께 고백하여 무거운 짐진다 무거운 짐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항상 내게 불려주소서 불려주소서 내게 나 나 나 나 예수가 좋아 나 나 사랑 안 봐도 애들아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형제된 행복을 찾고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보랍게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여 아버지 나 나 나 예수 나 예수가 좋아 나 사랑 사랑한다고 애들아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많은 사람들이여 만난 사람들 만난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르는 채 해 주님 곁은 너나 가지마 내가 만난 주님은 잠든 사람이여고 진리이여고 소망이여소 나 나 좋아 나 나 예수가 좋아 진짜요 진짜요 난 개들아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누가 부거운 짐진자요 부거운 짐진자요 부거운 짐진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대요 이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아버지 나 나 내게 나 나 내게 어디 사랑 안 나 너 내게 부끄러 나 예수를 사랑 너 형제자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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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며나면 할렐루야 보세요 그분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 나와 같이 고백할거요 오 나 예수 난 좋다오 오 소울 수 밖에 없지 난 그래 소울 수 밖에 없지 예수니까 나는 더 괜찮은 것 나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아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사랑 사랑 나 나도 은 베드로 고백처럼 아 예수를 사랑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양방이요 나는 예수가 좋을 수 밖에 없어 왜 예수 나의 희년이니까 누가 나에게 희년을 주겠어 50년마다 찾아오는 예수 50년 기다릴 필요도 없어 신약의 희년은 오늘이 희년이야 예수가 내 속에 밀려 들어오는 그 순간 오늘부터 너는 희년이로다 희년에는 뭐가 일어나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눈먼 자가 뭐하게 됨을 눌린 자가 어떻게 되고 오늘부터 희년의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다섯 주여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희년도 안 와가지고 말이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자회견할 때 첫 일성이 이게 복음 선포식이란 말이에요 네시야 발대식이여 네 나 이 땅에 왜 왔냐 너희들에게 희년을 주러 왔다 네 희년은 뭐 하는 날이냐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아멘 네 교회를 다니면 정강훈 목사처럼 이렇게 자유가 일어나야 돼 네 정강훈 목사는 아주 자유롭잖아 네 자유가 넘치잖아 네 나는 목사지만 목사의 틀에 갇히지도 않잖아 바로 팔도 막 걷어 지켜버리고 자유야 내 속에 영적 자유가 있으니까 네 그 형식과 율법과 그런 데 매이지 않아 네 그렇다고 정강훈 목사가 그렇게 무질서한 사람 아니야 네 나요 예의 바른 사람이야 네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봐 정강훈 그러면 쓸만한 놈 됩니래 버려 네 내가 무슨 이렇게 막 팔을 걷고 있으니까 내가 방종하는 목사 같지 아니야 네 영적 질서는 정확해 네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 예수 내게 오니까 나는 목사지만 목사의 틀에 안 갇히는 거예요 네 골프도 잘 치고 네 대구 목사님들은 다 갇혀가지고 골프 한번 쳐봐요 장로님한테한테 뒤져요 오고 완전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네 나는 자유롭잖아 네 아멘 네 물질적으로도 자유롭잖아 네 아멘 네 난 넘쳐버려 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도와줘 네 도와줘 자유함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도 자유가 임하라 네 네 네 이번 부흥회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여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 잡술려면 네 여러분을 여러분을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려면 네 여러분 부터 희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주님이 여러분부터 희년을 밀어넣을 거예요 네 그래야 대구를 일으킬 거 아니여 네 아니 내가 묶여 있는데 내가 묶여 있고 내가 갇혀 있는데 내가 아직 강아지 눈도 못 뜯는데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냐고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 잡수실려면 오늘 밤부터 시작된 이 성회를 통하여 완전 자유 네 완전히 눈이 열려야 돼 네 완전히 눌리면서 자유함이 열려야 돼 네 희년이 강타할지어다 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밤은 내가 오픈게임으로 여기까지는 마치는데 이게 이번 주의 주제란 말이야 아멘이요 네 내일 밤부터 이제 한번 와봐요 어떻게 여러분 속에 희년이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이게 영계의 비밀을 가르쳐줘 네 하여튼요 날 만난 사람은 무조건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아멘하는 사람은 멍청한 놈들이야 하여튼 날 만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저를 제대로 만나면 최소에요 이건 최소 최소 10년 인생이 담겨져 네 믿습니까? 네 내가 내일 내일 내가 내일 어떤 여기 여자 집사님을 오라고 내가 전화를 했어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내일 내가 오라고 그랬어 올 거야 누군지 이름은 미공개요 차악 올 텐데 아멘이요 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네 희념만 오면 그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은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하도록 네 나는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주의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어 네 주의 일은 주님만이 해 네 네 나는 주님의 일에 흐름을 타기만 하면 돼 네 네 희년이 일어날 지어다 네 네 네 네 네 희년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요 완전 희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네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했어 네 믿습니까? 네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했어 네 희년 다섯 희년 네 네 예수가 할렐루야요 네 네 네 네 네 내가 평신도 집회할 때 여기 한 달 전에 내 인생의 처절함을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고 초등학교 성적표도 보여줬잖아 아멘이요? 네 내 초등학교 성적표 못 본 사람 손 들어봐 못 본 사람 아 다 봤지 이제 못 본 사람 한 번 더 보여줄게 못 본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비참 그 자체야 비참 그 자체야 예수 내게 와서 희년을 선포했어 네 정광훈 오늘부터 너는 희년이로다 아멘 너를 붙잡고 있는 마귀는 드디어 떠나갔다 아멘 희년 되면요 남을 종살이 시키는 사람도 종살이 시킨 사람 있잖아 종살을 시켜도 희년 딱 되면 주인이 그 종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 네 너 이제 지금부터 너 처자식하고 같이 가서 잘 살아라 나는 이제 희년이 와서 너를 더 이상 우리 집에 종으로 붙잡아 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죄의의 종 마귀의 종 이 모든 어둠의 종들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야 희년이 왔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못 잡고 있어 아멘 아멘 바로 그분이 예수요 아멘 우리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니까 예수 부를 때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좋단게 젤라도시 그렇게 주를 사랑한다듯 베트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 예수 부르는 순간에 나를 묻고 있던 어두움, 마귀, 질병, 가난, 저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앞에 희년이 선포되므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입으로 부른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오 아멘 다시 해봐요 예수 예수 다시 예수 예수 희년의 시작이로다 아멘 다섯 예수 예수 희년의 시작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제대로 모르고 부르니까 희년의 능력이 안 오는 거야 이번에 예수를 제대로 알고 부르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도 있어 없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예수 말고 이단 예수 나사렛 예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란 사람이 있어서 없어서 많이 있었어 그때 예수란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아멘 아멘 하나사렛 예수 아멘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기 집 애를 이름 낳았을 때 예수라고 이름 진 사람도 있고 예수 맨날 불러봤자 그 예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식으로 모르고 부르니까 희년이 안 나타나는 거야 오늘날 교회 다니는 한국 기독교인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불러도 희년이 왜 안 나타나냐 하면 이것이 예수를 요한복음 1장식으로 못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조자 예수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 선포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리회당에서 주님이 성경책 이사회사를 펴놓고 다시 말해서 메디아 발대식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이 희년의 선포식이 여러분 속에 시작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를 제대로 못 불러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부르면 다시 예수 예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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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카드 묻어난 것도 끝났다 아멘 다섯 질병도 끝났다 다섯 나는 오늘부터 희년이로다 두 손 들고 아멘 나는 오늘부터 희년이로다 믿습니까 아멘 내 속에 희년이 시작되면 가만하더도 그 사람은 사역자가 돼 아멘 오 가만하더도 바로 내 속에 희년이 시작돼 버리면 바로 그 사람은 눈이 열리거든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옛날 자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돼 아휴 아휴 저 사람은 소경이네 아휴 저 옛날에 나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누가 직분 임명 안 해도 그날부터 그 사람은 사역자 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기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옆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휴 다섯 아휴 그 사역자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희년이 오면 아멘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사람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아멘 그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다 개인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 주님이 섬기는 그 길에 아멘 희년이 온 사람은 딱 보면 알아버려요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여기 희년이 온 사람을 보면요 희년이 반쪽 온 사람 진짜 다 온 사람 딱 보면요 딱 희년이 온 사람들은 색깔이 달라버려요 정강훈 목사 봐요 희년이 오니까 봐요 그냥 그칠 것 없이 달라버려요 그칠 것 없이 어떤 놈이 나를 묶을 수도 없어 개 지랄 떠들어도 소용없어 뭐 유스 엔조이가 발강 떨고 별 떨어도 난 비바람이 아낄 마가도 나는 가리 나는 자유함이 왔기 때문에 나는 희년을 가는 거에요 믿습니까 누가 옆에서 뭐 씹어도 소용없어 개 같은 년들 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간다 나는 가는게 희년이 온 사람은 인생의 색깔이 벌써 다 돈 쓰는 것도 달라 돈 쓰는 거 희년이 안 온 사람은요 친구지간에 밥 먹다 둬요 꼭 다 먹고 끝날 때 돈 낼 때 되면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서 그것도 볼일도 없으면서 한참 안 됐다가 나와가지고 돈 계산 다 하고 이제 식당 앞에 서 있으면 누가 냈어? 내가 냈어요 아이고 내가 낼라 그랬는데 화장실을 갔다 왔어 그게 뭐냐면 희년이 안 온 사람 희년이 온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지 돈 쓰는 것도 달라 아멘 나는 택시 타면요 미안해 오해하지 마 이러면 절대 오지 마 내가 방탕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오늘도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오다가 탁 목사님들하고 한국의 10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한국의 수도권의 10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탁 오늘도 내가 골프를 한 게임을 딱 하고 왔는데 하는데 우리 신부로만은 그 캐디 언니가 캐디 언니 알지? 올 주소 주는 캐디 언니 캐디 언니가 딱 했는데 딱 시작하기 전에 언니 일로 와봐 내가 딱 돈 5만원 주면서 막 당황해 이게 왜 주십니까? 아니 사장님 사장님 아니 나 사장 아니고 목사님이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애가 울더라고 그 돈 5만원에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쭉 가서 이제 내가 사실 전도하려고 줬거든 그래 이제 딱 하면서 이제 언니 그 저 목사님들을 심부름하는 것이 어때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할까요? 거짓말로 할까요? 사실대로 얘기해봐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너무 까드러워요 그래서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돈 준 거야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근데 언니 교회가 자꾸 그랬더니 나 교회 다녀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하루종일 한다고 하루종일 한다 하루종일 한다 하루종일 한다 아멘 아멘 근데 내가 물질적인 자유가 있으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돈 5만원도 주고 아멘 근데 돈 없으면 그러니까 희년이 오면 모든 면의 자유함이 넘치는 거야 희년이 오면 따라서 오면 궁피비고 뭐고 다 물러가 버려 아멘 이번에 희년이 한번 오기를 원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기자회견을 할 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예수 이 땅에 왜 와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어떻게 와서 가름주도 한 대 팔려야 되고 수도 없이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이 제목으로 걸지 않고 예수 당신 하나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왜 왔어? 그랬더니 나 이거 하려고 왔어 따라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포기하고 다섯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다섯 사람들에게 희년을 주려고 아멘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더불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아시지요? 한번 외워봐요 시작 또 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성경 구절과 더불어 그 성경 구절과 더불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은 그와 방불한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여 이 메시아 선포식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지어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좋은 자리에 오셨어 아멘 희년 없이 인생을 오래 살 수는 없는 거야 이 희년 없이 인생을 오래 사는 힘들어 못 살아 그러니까는 이번 성에 통하여 예수는 나의 희년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나의 희년이다 펑펑 터지기를 바라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제 내일 낮부터 이제 내가 강의를 시작할 텐데 이것도 이론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보험의 능력으로 아멘 어떻게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희년을 선포하는가 믿습니까? 아멘 이왕 이제 나는 대구에 자주 올 시간이 없어요 난 대구에 오늘 저녁에 오픈 강의를 했는데 나는 그 대구에 자주 올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아멘 이거 진짜요 서울에서요 5천명 3천명 이상 되는 큰 교회에서도 나보고 부흥해 달라는 교회가 쑥 밀려 있어요 근데 나는요 사람의 머리 숫자 생각하고 또 내 인간적으로 더하기 빼기 하면요 대구 이거 한번 왔다 가려면 죽어요 이 등치 큰 거 가지고 차 타고 오려면 이런 저런 생각하면요 못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난 자주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 내일 저녁에 대구를 총동원하자 다섯 총동원하자 아멘이요 자주 올 시간이 없어요 총동원하여 어쨌든 한번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옆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밤에 여기에 더더 말고 일대일로 일대일로 몇 대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직도 신현이 교회를 다녀도 신현이 안 왔대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현이 안 온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야 에휴 다섯 에휴 더 이상은 나 말 안 해 교회 직분 중에 뭐 있어 권찰 집사 권사님 장로님 그 위엔 또 말 안 해 신학교 나오면 하는 거 뭐 하나 있어 그분들에게도 신현이 안 온 거야 아이고 난 진짜 이 말까지 내가 해야 되냐고 난 사람 미치겠네 나 정말 아유 나 김밥이 옆구리 터질라 그래고 나 진짜로 배꼽이 하품하라 그래 나 이거 정말 나 정말 신현이 와야 되는 거야 신현이 신현은 직분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여 내 속에 예수 정확히 들어와야 돼 그러면 신현이 일어나버려 두 손 높이 들어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아버지 신현이 나는 뭔지도 모르지만 주여 오시옵소서 난 대충은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쨌든 신현이 좋은 거 같습니다 아버지 좋은 거 같으니까 그것은 예수가 오면 시작된다고 하니까 예수여 내게 오셔서 신현을 선포하여 주세요 이 상태로는 주님 살아봐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이 상태로 사나 마나입니다 아버지 신현을 주시옵소서 내게 신현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의 신현의 출발이 되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3차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내일 아침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주여 3차하며 통성을 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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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